어? 그런 표정이야? 음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도토리는? 표정이 어때? 안 좋아. 따라해볼 수 있어? 해보자. 그런 표정이야? 놀란 것 같은데? 이런 표정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 이번에는 이 도토리는 표정이 어때? 울어. 울어? 어. 우는 표정 어떻게 해? 울지 마. 울지 마. 도토리야 울지 마. 도토리야 울지 마. 근데 도토리가 어떻게 울고 있어? 어떤 표정을 하고 있어? 응. 어? 루다도 따라할 수 있어? 응. 어떻게 해? 응. 맞아. 응. 하고 있지? 응. 그리고 이 도토리는 무슨 표정이야? 호우. 호우. 호우 했어? 응. 하품하는 건가? 졸린 건가? 루다 손에 있는 도토리 보자. 응. 이거 도토리는 표정이 어때? 따라해봐요. 좋아. 좋아? 응. 아 웃고 있구나. 루다 따라할 수 있어요? 응. 어떻게 해? 어? 으헤이. 으헤이. 잘한다. 으헤이. 잘한다. 다섯 개 표정 다 따라했네 이로다가. 희헤이.